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거입니다 오늘은 신들의 전쟁 오리지널틱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모드 섞어서 한번 해봤었죠? 그때 핵특집이었나? 맞아 자 오늘은 약간 오리지널틱하게 한번 해보죠 그럼 바로 한번 팀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중력이랑 팀에서 게임을 막 하고 싶네 뽑겠습니다 내가 막 한다는 소린가 그게? 어 그럼 한 네 번째 뽑아주면 중력이랑 같은 팀이 되겠구만 이미 최초로 다이야를 본인이 깨게 해드려요 안되겠다 자 레드팀 재앙입니다 들어오세요 오케이 지금 보면 레드 어? 자 레드 재앙 보여드릴게요 나 두 명이나 레드 어? 아니 이 와중에 그린이 나온 형들이 몇 퍼센트야? 아 지금 보면 네 우리집 요한파티 오케이 혜신팀 아 저 그만 좀 걸려놔 또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병자와 노인이네 아아 아 머사야 너 아니 잠깐만 저번주 저번주에도 저번주에도 아 이거 마크존이다 마크존 아니 마크존도 이랬는데 아 마크존이면 스킨 바꿔야 되는데 오레가셈 아이 마크존 때부터 머사랑 자꾸 짝꿍이야 오레가셈 악어는 악어는 사기는 생각하면 질려서 못 사긴다고 저 만득이 안 뽑은 거 아니야? 아 몬세르 이상한 프레임 씌우네 만득이 그린 팀이야 만수악이네 만수악이네 스폰을 하고 있었음 아 만득이가 있었네 아 깜짝이야 아 아 두 명 팀인 줄 알았잖아 하이 뭐 9명이야 오늘? 왜 9명이야 오늘 9명이야 어느 반에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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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달에 한 번 보기 딱 센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이라니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겨루어지기 됐다 부서진 키맨이 돌아와서 그래 키맨은 돌아오게 된다 형 돌아오게 된다 왜 아직 부서져 있어? 이상하다 아 붙는 데 좀 걸려 불이 좀 걸려? 헌 것은 헌 것은 낡고 헌 것은 다 부셔야돼 아니 형 뇌에다가 뇌에다 보톡스를 맞으면 좀 좋대 아 넌 개소리친구만 야 그렇죠 진짜라니까 그럼 뇌가 팽팽해져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능력 괜찮으세요? 찬반하실 거 찰만하셔도 돼요 고고 고고 알아서요 바로 가자 바로 가자고 하니까 할게요 야 늙은아 가자 그래 이 병든자야 말 착하게 하네 병든자야? 죽을 자로 얘기하네 죽을 자로 얘기하네 우리팀 누구야? 그래서 우리팀 누구야? 악어노사 만득이야? 너 나랑 팀이야 만득아 우리팀은 늙고 병들었어요 동력이는 뭐야 그러면 저희집 용암테러는 가능하죠 혹시? 작아 늙고 병들고 아 작은 자? 오케이 동력이 작은 자 안 되죠 용암테러 방어 안 돼요 테러는 아니고 용암으로 자기집을 테러하고 싶대요 니네집 테러하고 싶대요 자기집을 테러하는 것도 안 되나요? 자기집을 왜 테러해 이상해 이게 나름부터 악기가 되거든요 누나 아니야 취소할게 취소할게 자글소 붙여서 중력 붙여봤는데 뭔가 족같다 미안해 중력이는 소중이야 아니 아니 소중이요? 음 그렇게 병든 소중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고소하자 형 고소하자 형 아니 자글소를 중력이한테 붙여봤는데 중력아 미안해 아니야 일단 성의로 고소할게요 아 치소할게 고소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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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구치소 갔다온거랑 뭔 상관이야 아 내가 그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갔다왔잖아 아니 근데 저 형 저 형 그니까 뭔 상관이야 저 새끼 저를 치려고 갔다왔는데 야 한번 갔다왔다고 그치 형을 보면 깜빵 들어갔다 온 줄 알겠어 그니까 어때 더 강해보이지 않나 강해보이긴 한데 어 주웠어 최근에 뭐하셨어요 아 저 구치소 갔다왔어요 형 이제 좀 넣고 있던데 오케이 야 흙 부족해? 난 뭐? 너한테 던져주고 가야겠다 그냥 아 우리팀 뭐 알아서 촉촉촉촉촉하네 뭐야 이 정도야 야 약간 드림팀인데 우리 아 렛 걸린다 1티어네 여기 여기 드득거려 여기 뭐 통로가 힘들어 이거 먹고 가 뭐해 이제 흥민이형은 대체 뭐해? 안 먹어 우리 팀웨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해 그런게 어딨어 킹중이야 그런거부터 차별이 시작된다니까 늙고 변고 코멍 뭐 좀 알았지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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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다래 형 아 개웃기네 국물먹 안녕 잘 캐와 아 믿는다 야 거만 한팀은 아직도 안왔네 가운데가 범 터졌네 오케 가서 싸우자 이기자 오케 가자 스윙씨 다리 끊어 다리가 올라가야 휴기 필요해서 오케 너 오면은 끊을게 너 올 수있냐? 저기 돌검 만들었대 우리 끝났는데 나 만들고 있잖아 오케 끌 거기다 만들어? 끊을 준비 왜 거기다 만들어졌어? 다이어 밑에다 감히 철 가져가 건도 안 만들고 철을 가져가는 자 죽여버릴거야 다운덴은 몇개 들어있지? 철이 어? 조졌다 조반에 다이어 들어있나? 조반에 다리를 안 끊었어? 아 이 새끼 상도덕이 어긋나요 바로 끊었어 내가 왔어 아니 악어한테 도덕이 어딨어요 내가 왔어 악어는 도덕만 있어 악어는 도덕 없고 도덕만 있어 옆에 이게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지니 니가 뭐야 아 못봐서 지은거지 이 새끼야 안 믿는 지 없겠니? 사과 먼저 해 니가 잘못했잖아 미친년아 내가 못봤어? 인준이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방금은 다들 더워가지고 그니까 인준이가 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니까 갑자기 개 띠껍게 그래요 인준이한테 너는 왜 그래 니타한테 아까부터 아니 형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말해보다 이하네 ㅅㅂ 진짜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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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갔다 오는데 구치소 말안 들으면 저처럼 구치소를 보냅니다 형 누가 갔다 너 형 뭐...뭐로 왔어 사회에서 뭐했어 구치소로 갑시다 수고함합니다 집 안 지키고 오기로! 빨리 돌 좀 켜봐! 아니 아니 집에 집 집 뭐하냐고! 아무가 없구나 우리 집 지키고 있어 아니 숨이 형이 진짜 늙고 병들어갔다 살 빠는 게 없네 아니 다리 끊어왔는데 왜! 아니 숨이 형! 다 털렸잖아! 아파! 문을 왜 세 여기? 누나 진짜 괜찮네 아니 너 땅 빠지 말고 하라고 하려고 했지 여기 땅을 파야지 이건 내 껄리잖아 다 털렸어! 우리 집에서 코로나 세상에도 못난 물파티가 났어 아니 누나 이거 왜 깔았냐고? 뒤질래? 아니 죽쳐버린다고 워터밤이네 아 진짜 달랄리로 달랄리 나지 말라고 했지 다리 끊었는데 죽네가 거기 쏙 들어갔네 어디로 갈까 야 다리 끊었는데 쟤네들 어떻게 왔냐니까? 빛이 좀 많아서 죽겠어 나 다리를 연결해서 왔겠지 다리를 끊었으면 어색 거기로 하면은 요걸 부숴야 돼서 빛이 사라져 그걸 부수는 게 더 빨리 받으러 멍청아 아 무난하지 아 한 칸만 오른쪽으로 옮겨줘 까다롭네 이 새끼 아 빛이 없단 말이야 꼬불서켓은 맨날 어두워 나 어두운 거 싫어 방에 불을 켜면 안 들어가 방 불 켰어 그래서 안그래도 아 그래? 돌을 다섯 개요 아 뭐야 내 머리가 막혔어 야 우리 철이 스물 한 갠데? 야 다이아 꽃게임 하네 우리 말하면 어떡해요 어? 갑바입.. 갑바입을래? 우리 능력 뭐냐? 그러게 우리 능력 뭐냐? 활 스무 개를 주시면 다이아 다섯 개로 바꿔드립니다 왜? 야 만둥마사 능력 뭐야 어 내 능력이 그거임 아 아쳐 우리한테만 쓰면 안 돼? 아 아쳐요? 어 만둥이 아래에 쓰여? 나 그래서 아까 타람 조방에 죽힌다 검들어 검 나 활이랑 화살 나에게 돌검만이 뜨는데 나 활이랑 화살 만들 수 있어 빨리 돌케 아니 근데 철개를 다이아로 바꾸는 능력 쿨타임이 10분인데 이거 맞냐? 능력이 쓰레기면 어쩔 수 없지 신전에서 10분짜리 한 번밖에 못쓰는데 다이아 설계를 다이아로 못쓰는다고 다이아 설계를 다이아로 못쓰는다고 다이아 설계를 다이아 30분짜리로 나 암호 살자 아 뭐니 쿨감 가 아 뭐니 쿨감 가 만둥아 여기 상자에도 겁나 많다 네 암호 살자 좋아 네 와 근데 도박했더니 바로 다이아 나왔는데 저는 무적입니다 무적 무적 능력이에요 야 벗사야 다이아 구기 이미 만들었냐? 어 만들어놨어 내가 철곡 행위도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근데 우리 왜 나무가 없어 나무요? 더 그거 해야죠 자 뼈가루 뼈질을 해야겠다 뼈가루 뼈가루 도박 확률 좋나 여기? 보통은 확률 괜찮다는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럼 좀 해봐야겠다 모름 근데 언니 운은 또 몰라 기억이 안나 뭐 내 운이 어째서 야 우리 뻐가 뻐가 왜 뻐가 없냐 뼈 내가 뼈 뼈 했어 왜? 흘러왔다 오케이 여기 나무 3개 들어있음 야 근데 간만에 이렇게 이해 잘되는 신전 오른망인데 아니 우리 약간 드림팀이라니까? 쫙쫙쫙하네 벌금을 만들까봐 아니 내가 근데 마크존때도 느꼈는데 머사가 약간 요즘 일을 잘하더라 저런거 머사가 원래 잘해요 근데 왜? 나랑 할때도 안그랬지 약간 빵티때 약간 그 나무건 팩토리 인식되면 그런가? 그쵸 와우 진짜 미안하지만 빵티때는 모두가 망란이에요 그런가? 누구도 안들어가 근데 그건 일하면 바보되는 세상이라 거기는 맞아 내가 일한만큼 뺏기게 되어있어 맞아 뺏기더라 미안하지만 오늘 금기좀 쓰겠습니다 아가씨 어떤거야? 우리집 오면 알겁니다 이상한 지냅시다 실수로 화살 넣고 우클릭했더니 부서졌어 창구가 저희집이 더워요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 몸에 화살 넣지마 지구온난화에요 니가 먹은거야 아 그래요? 네 에어컨테라야 뿐이 그 이모 거깽이 하나 주셨어 오늘 나랑 너블이 듀오 미쳤다 또라이급이다 왜왜 왜 거깽이 하나 주셨어 너블이는 광부고 나는 대장장이거든 너블이는 돌을 많이 생산하는 직업이고 나는 돌로 철과 다이아를 만드는 직업이야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치 우리 미친 디오인 상봉이 좋긴 하네 아 근데 남봉씨는 존재 의미가 없잖아 도박이 더 잘 벌리잖아요 모양식이네 아니 근데 철개는 효율 괜찮아 풀타임이 5분이라서 무슨 특집이야 봐봐 오늘 오리지날이야 오리지날 중에서 오리지날 중에서 오리지날 중에서 오리지날에서는 남봉 팀이 1테업 왔는데 오리지날에서는 남봉 팀이 1테업 왔는데 남봉 팀이 1테업 왔는데 나 불 조금 남준다 영원식이야 야 인센터 너구라 나 불 조금 근데 요즘 인센터 못 본 것 같은데 인센터 있음? 진전에? 어 어디 있음? 어딘가에? 인센터 나랑도 거의 본 적 없는데 요즘 사라는 있을걸? 그쵸 우리날 중에 아버님 어떻게 추석인데 스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팸 줄까? 보내줘 중요화 지린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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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모다 창모? 창모? 메테오? 스포킹 마스트로? 메테오는 스포킹 터뜨릴 수 있어 야 메테오 한번 써봐 어떻게 해? 어 악마? 에? 이거요? 다이아? 어 무적이 좌클릭이 저거고 회복이구나 흠 핑맨 형 유튜버니까 쇼미 지원했던데 나? 리얼? 나 지원했지 핑맨 쇼미 검색하면 나오잖아 그 영상 이스터에그로 중간에 깨어져 있어 아 리얼? 어 나 요즘 영상에 이스터에그 숨겨놓거든 인생이네 이 영상을 봤나 안 봤나 알 수 있어 아! 요즘은 댓글에 찍어주던데 그 찍어준 애들 찾아내 찾아내 아 그래? 찾았네? 찾아가 좋대 찾아가 좋대 직접 찍어 핸드폰으로 핸드폰 갖고와 핸드폰 갖고와 해서 찍어 야 아 이케 웃기네 저기 뭐야 중력이네 지금 용암이 야 친구야 넘도 괴물이네 덜 줘봐 넌 뭐야 우리 중력이가 누가 우리 왼쪽으로 돌로막으면 된다 물건을 훔쳐가서 지금 마음의 상처가 커요 지금 어? 규집 물건을 함부로 탐내자 용서하지 않는다 그니까지 덤벼 뒤에 이거 뭐야 박리타 들어왔다 엔더 진즈로 쓰레기같은 부륵방향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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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적이야 무적 무적 잠깐만 박리타 검거 박리타 검거 어! 검거 어! 너! 너! 방금까지 안됐어 얘 무적이야 무적 상태였죠 무적 상태였죠 뭐야 그게 더럽고 추악했죠 아 무적이였어 쓰레기같은 쓰레기같은 쓰레기가 무적이였어 계속 먹고 있었어 아냐아냐 무적이였어 무적이였어 아 엔더 진즈로서 엔더 진즈로서 엔더 진즈로 무적이 있나 사실 그거 알고 당황시켰죠 쓰레기같은 도둑고양이녀는 좀 많이 심하지 않아 이거 입고 있어 당황할려면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해 리터리 나도 못들었는데 우리한테 덤비면 호신해라 이걸로 야야야 야 이거 엔더 진즈로 무적 있다 왜 아 미쳤는데 우리 오늘 그러면은 이거 도박에서 엔더 진즈로 나오잖아 무적 쓰자 이거 봄보 오류 있냐 봄보 오류가 왜 있어 위로 올라가서 설치해야 될걸 이거 반대로 설치해야 될걸 내가 왜 알려주신걸 내가 왜 알려주신걸 야 근데 넌 너무하다 야 근데 넌 너무하다 야 빨리 빨리 뭉쳐 뭉쳐 야 뭐 목소리 한번 안 들려주고 조용히 도둑고양이 맞는 칼만 들어봐 칼만 들어봐 칼만 들어봐 칼만 들어봐 칼 있어 나한테 칼 있어 리타야 너 누구 출장량아 맞춰줄게 내가 우리 말을 못해 칼 쥐고 있어 입술을 미리 맞아서 천 걸리는데 스스로 시X 리타가 스턴기 걸었다 지금 내가 이거 봐봐 이거 뭐 엔더 진즈 있냐 야 이거 엔더 진즈 있냐고 야 이거 엔더 진즈 있냐고 여기를 들어올려면 이 용암 장벽을 넘어야 된다 으아 용암을 내려주마 기막어 야 근데 내가 좋은거 있기보다 네가 좋은거 있는게 나지 않냐 근데 왜 우리팀이 타고 있냐 우리 집안일 해야 되니까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구가 온다 야구가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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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만 넣어 줘서 물 설치 해줄게 물 설치 해줄게 상자에 넣어준다 야 이거 엔더 진즈 여길 보지 말고 앞에 보라고 아니 니 칼 이거 쓰라고 알았다고 앞에 보라고 우리 야능인데 우리 팀은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앞에 칼 좀 만들어 봐 야 이거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상자에 있어 상자에 야 근데 쟤는 왜 용암에서 수영하냐 야 우리 용암 벽을 저기 뚫고 들어오네 해파이토스 해파이토스 해파이토스라고 저게 야 우리 안나오냐 포로토스 아니야 포로토스는 누구지 야 어디갔냐 아우 어디갔냐 아우 어디있냐 아우 지붕위에 갔다 지붕위에 지붕위에 갔다고 야 뭐야 돌이 안나와 지붕위쪽에 간거 같은데 진우와 뭐 다가려 두고 아아 에헤헤에헤헤에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 누구한테 매워 에헤헤에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 네 아거 네 아거 능력을 사용할때가 생긴겁다 아거 능력이다 아 굴리에헤헤에헤헤에 헤헤에헤으헤어어 아 메테오로 메테오! 아 foo 어 퐁힌 차암머 어헤헤 차암머 아니 아거 아거 메테오 능력이야? 아니 아거 테먹었다 중룡이 아이템 태웠다 어차피 아이템 타긴 했네 중룡이 아이템 태웠다 용암 태웠다 야골 죽인 게 어디야 나 이 정도의 활이면 다 죽일 수 있겠지 서버 안 터지는데 빅맨 형? 서버 되게 일또? 뭐가 서버 터지는데? 아 돌업도구나 원래 메트로 쓰면 서버 바로 터지 그래? 응 서버 터지는 능력이래 바꿔줘 못 바꿔 뭐가? 터지니까 쓰라는데? 안 터진다고 안 터지면 터지지 야 우리 서버 튼튼해졌나봐 안 터진다 상위 버전 아니야? 사실 메테오가 안 터지는 것보단 데미지가 없을걸요 그거? 어 맞아 아무도 안 맞더라 뭐놈이 여기였구나 옛날에 터졌어 그니까 옛날에 터졌는데 요즘엔 데미지가 없을걸 아골야 활만 들어왔어 아골야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 피곤하게 돌 좀 캐자 야 남봉이 털어먹어 피곤하게 돌 좀 캐자 아니 저쪽 좀 더 자원 쌓아놔야지 털어먹을 수 있다고 응 미안한데 우리는 풀가빠야 지금 지금 털어먹어야 돼 지금 털어먹어야 돼 너네 늦었어 응 늦었어 우리 풀가빠야 응 우리 풀보장 AK야 야 저거 뺏으면 진짜 맛있겠지 오면 뒤지게 맞는거야 어?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 우리 끼리 싸우지 말자 야 저기는 왜 풀보장이야? 야 우리 공조하자 아골야 공조하자 야 쟤네 오케이 알았어 저기로 갈게 야 니가 저기 야 꼬마 박리타 타격 한모아 타격 바꾼다 중력아 타격 바꾼다 중력아 오케이 야 머살아 머살아 빨리 다이아라 아고 니너라 남봉 청소부 라인에 들어가서 인사이더가 되잖아 어? 어?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청소부 라인에 들어가서 인사이더가 되겠습니다 타이어 놓고 저희 집으로 옮기세요 빨리 지민이 어거 진짜 재밌게 봤나 보네 지민이 택배야 야 미타야 일타이 비대우저 비대면으로 안되나요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안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빡세거든요 비대면위요 어? 택배요오오오오 비다리 와 근데 여기 개세다 야 나 한번 맛보고 올게 야 힘을 합쳐야 돼 어 야 뭐야 저 새끼 뭐야 근데 우리 집 죄송한데 중요하다 어 뭐야 우리가 나갈 수가 없기로 했어 그게 진짜 방어 뭐야 어 뭐야 왜 불감이야 덤빌래?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우리 집에서 우리가 못 나가? 왜지? 내 능력 하드스러워 그게 진짜 변기야 다이아 바지까지 입었어 방금 와 쟤네 맛있겠다 다이아 먹을 수 있어야 맛있는 거지 왜? 너는 산 올라가서 멧돼지 보면서 맛있겠다 하냐? 도망가야지 이 새끼야 야 그림에 떡이란 거 몰라? 그림에 떡도 못 먹어야지 하지만 맛있겠다 난 무적이다 야 돼그래 씨마라 템 다 터뜨린다 맛있어 먹어 맞아 우리 수혜님은 그림 먹어 아니 뭐 보내주지 뭐 템 또 만들면 돼 먹는 종이도 있다 잘 피웠어? 먹지 마 종이는 근데 상자에 뭐 없지 않았어? 어차피 중요한 템들 내 몸에 있어가지고 먹는 종이 있다고 설탕 만나 종이는 먹지 말자고 맛있어 사구함님 왕도를 저희 집으로 옮기신 거 어떻습니까? 무슨 왕도를 걸러 옮겨요 다이아 블록을 여기로 옮기시는 것이오 싫어 아니 남봉하자 줘 남봉하자 도막해버리라고 철이랑 갚아주면 모아야 되겠는데 그냥 이 상자를 캐서 아니 왜 다이아가 안 나와 나는 여기 여기 야 뒤에 하고 뒤에 하고 나 저기는 왜 이렇게 불닭볶음이 됐냐 괜찮아 별거 없는 도둑이야 우리 집은 저희도 조금 나가고 싶어요 우리 집은 우리가 갇혔어 아니 오늘 도박 다이아몬드 개많이 주는데? 뭐지? 거짓말하지마 나는 지금 두개나 줘 도박이 예전 그걸로 들어갔나? 도박이 다이아 연속 네번 당첨됐는데 방금 얘들아 저거 속지마 저거 거짓말이야 나는 해소 안 뜯는데 쟤넨 어떻게 적지말이 떠? 그니까 저거 도박해가지고 돌 잃게 하려는 수법이다 저 만득씨 제 사람들이 용암 좀 주실 수 있나요 용암 좀 안돼요 아 저거 두개만 주십시오 안돼요 감사합니다 미친새끼야 아악 용암을 다 떨어져 야 험벼라 더러운 새끼들 근데 일단 집 한번 나간다 저 나가려면 많은 결정을 많은 고민을 해야돼 수산 올려갔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 험벼라 더러운 정상이야? 정상이지 험벼라 더러운 남봉 더봉 더남? 수윤님 진짜인거 확인했지 수수야 진짜하네 저 새끼 덤벼라 더봉 꺼져라 더못 우린 남봉가 보스다 하차는 미타가 먼저 덤벼라 순보 근데 말할때 숨차? 본인이도 어? 아니 기를 넣어서 말한거야 아 그래? 승리는 진짜 운업다 아니 내 발이야 남봉이야 다 뺏어갔다고 저거 내껀데 본인이 운이 없는걸 왜 남 탓을 하시나요 왜 나는 안걸리고 재는 걸리냐고 야 머사 위로 올라갔다 느려 야 머사 죽었어 빠른데? 빨라 어떻게 죽였어? 아싸 화살도 하나 구했다 백불 자이스 죄송합니다 상영입니다 저 동쪽 그 오아시스에서 관심이 없네 동쪽이 오아시스에 동쪽이 오아시스에 빈격씨 없으시네 네네 이거 좀 먹고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한테 용암이 좀가 없나요 용암이 좀 없을까 형 진짜 왜 키는 거야 용암 다 줄까? 네 용암 좀 주세요 용암을 왜 줘 돈이 사라지면은 우리 그거라고 돈이 사라지면은 우리 그거라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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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을 가지고 있네 정연 아 왜 그래 동맹 동맹 승리 아니 잠깐 동맹이면서 우리한테 용암을 다 나간 거야? 나 무적이니까 야! 악어 뒤에! 감봉아 악어가 내 템 다 뺏어갔어 여기 여기 너 왜 죽었니? 왜 죽었냐? 악어 우리 집에 왔잖아 다이아 캘라고 하고 있었다고 악어 우리 집에 있는데? 아니 네가 왜 죽었냐고 아 싸웠는데 RSS더라 안 돼! 죽었어! 악어 죽었어 내 템은 아니 너 그 템으로 죽었단 말이야? 아니 그 템으로 어떻게 죽었어? 아니 무적 스킬이라니까 악어? 자 이거 껴 악어 무적 아니야? 악어 우리 집에 있는데? 나 엔더 진즈 무적 썼어 쓰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만 하면 믿겠냐 악어야? 칼이나 먼저 채워 넣어줘 아 돌칼이라도 채워? 아 칼 먼저 채워 나 이거다! 나 왜 자동이 안 무너지지? 칼 채워줄게 만드기에게 저 아이템을 지워주면 최강이 되겠지 물량동이? 최강의 남자를 만들어주겠다 입을 수가 없어 저약돌 좀 줘보세요 아 sembel Jeff 우리 집 망왕성으로 만든 생산 아버님 한 번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때 타면 힘들지 않을까? 어? 이때 타면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넌 가능해 아버야 우리 활이 있는데 활을 왜 안 들고 가? 활? 너가 써야지 센 능력이야 아닌데? 그리고 다이아 봐! 나 아쳐 어머 여기 상도 있어 그러니까 너가 쓰면 더 세잖아 1.2배라는데? 뭐가 맞는다? 그러니까 1.2배라 많이 쓰잖아 방금 뭐 왔는데? 괜찮아 다이아 내가 보고 있을게 뿌잉 어떤 새끼야? 누구야? 근데 리타 리타 폭파 능력 아니야? 어 맞아 왜 안 쓰냐 애들? 왜 안 가? 나 본버가 안 써지는 거 해? 너 같은 러지한테 내가 왜 탭을 입혀주겠어 아니 본버가 안 써진다고 위에 올라가서 쓰는 거라고 멍청아 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아이디가 보였답니다 무적, 아구 무적이다 앙 아, 안 아프띠 됐, 가잇 됐다 불안한데? 콧노래? 다구레 우리집 강아지가 사과칠 때 저러는 소리가 있던데 강아지 달리타야 좀 활동좀 해 동농이 사과치기 전에 콧놀려 동농이 단독오는 너 여기서 뭐해 돌이 없어 돌이 오우 여기 다 바다가 아니 우리 집 개 존나 똑똑해 울어보라 똑똑하다 가라고 오이오이 오이오이 인간의 좋은 동영상은 지켜줘 아 쏘리 저족집 나무가 틀리진 한데요? 똑똑한 듯 아니 얘가 음식을 훔쳐먹는데 형이가 철 만들어서 모루 만들어 위에서 떨어뜨리게 따꿍 팀원이 형 음식을 훔쳐먹는게 똑똑한거야? 아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훔쳐가면 소리가 나니까 하나씩 가져가서 숨겨놓고 하나씩 가져가서 숨겨놔 음식 잘 훔쳐 강아지가 훔치는거는 똑똑한데 야 나 훔치는 않아 난 당당하게 말하고 가져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가져간 사람이 파이를 그렇게 야무지게 쳐가지고 시발 누나랑 동동이랑 다른게 뭐야 동동이가 시발 하나씩 날라다가 몰래 숨겨놓는거랑 누나가 무식한 가방에 숨겨놓는거랑 난 말하고 가져가잖아 동동이는 몰래 가져가고 누나도 몰래 가져갔잖아 아니야 난 말은 하긴 했어 그득해가지고 그냥 딴 사람들 못먹었는데 맨날 몇 박스씩 생각하면 개혈받는데 애들아 난 파이 가져갈게 이렇고 아아아아아아 그거 누가 듣는데 그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무도 냉장고 앞에서 하고 가져가는거 아니야? 야 이거 도둑질이랑 똑같은거 아니야? 야 다짐 아니야? 아니 도둑질이랑 똑같은거 아니야? 남을 돌 훔치면서 이 직업 제가 가져갈게 난 말했다 쟤네 활 능력인가 봐 개웃기네 아니야 그거 내 활이야 우리 활 언제 뺏겼어? 내가 한번 죽으니까 먹었어 응 안돼 안돼 응 안돼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빠르네 왜? 고가 끊겼어 아니 내가 중력이네 가려고 그랬는데 만득이가 우리집 계속 걸더라고 야 난 저쪽으로 전향한다 민혁을 브리핑하도록 일단 악원은 우리 쪽으로 오고 네 그 맘대로 우리가 깼는데 우리 선택권이지 야 야 그리와봐 만등버스 일로와 만등버스 우리 쪽으로 아니 브로이오스 저쪽이 두 명 가져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머싸 죽으면 어떡해 아니 머싸 민혁 브리핑해봐 나 알쳐 머싸 커먼 아니 악어가 게이득 아니야? 머싸 악어를 데려온다 보니까 리타 비웅이 나 아 그렇구나 우리 두 명 있어? 만두야 너도 우리 만두야 벗으라고 서로 의지백해요 만두야 도망쳐서 와 나 저쪽팀 벗혔어 꺼져 벗어 만두야 도망쳐서 와 어차피 내가 아이템 다 챙겼어 만디가 철가부 입고 갔어 괜찮아 얘네 철가부 많아 아 와봐 우리가 철가부 그 장 입혀줄게 나 죽고 얻었어 특수능력 발동 철개 생산 네 빨리와 저 여기 자원 파밍하게 왔습니다 아버님 자 야 낭봉아 돌봐봐 오우 쉣 잠깐만 제가 바로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아버님 자 일로와 아버님 자 입어 와 인데가 기회다 나는 새로 맞춘 되니까 오오오오오 가자 오오오오오 오늘 아주 좋은 날이구만 이곳이 부자취 무당할게 없는데 아이 돌멩이 돌 좀 잡아 돌멩이 뭐? 돌멩이 야 그쪽에 돌멩이 가냐? 와우 여기 팀에 돌멩이 아니었어 아빠 옷 좀 아이 나 뭐라 그랬어 아이 아이 광부님이요 광부님이라 했습니다 아 저기 돌돌 입네 전 그냥 돌봐라오는 기계야 아니 악어야 집 앞에 만두기 와있단다 반갑다 만들라게 불수면 우리가 우승이야 야야 우리 집은 누구야 우리 집은 네 너네 집 만들기야 우리 집 공격가자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 있어 있어 야야 여기 물 물량등이 있으니까 물량등이 있으니까 물량등이 있어 아 그래? 그럼 어디로 가? 용암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위쪽 대관길로 형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여기여기여기여 아 이거 인연하라잖아 무적 무적 뭘로 쓰는거야 아니 승호를 써 돌봐가 승호 무적 뭘로 쓰긴 무적이니까 무적이지 무적이니까 무적 무적이네 무적이니까 무적 무적이네 왜 갓바를 나한테 뚫려고 그러는거야 무적 쓰면 되지 갓바나 입어야지 진짜 우리 성체 쉽게 안 뚫려 나 다시 봄범맨 간다 나 다시 봄범맨 간다 동력아 난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 봐봐 우리 온다 터질게 리타 봄범맨으로 일단 적의 자원을 끊어라 가라 살아있는게 왜 중요하냐 리타씨 제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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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로원성을 함락하러 갑시다 여기 그래서 길이 어딘가요?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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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지 아니 저거 왜 안떨어쥐지 야 돌 이라 시발룸이 넌 뭔데 퇴로 도낸대요 활 만드는 자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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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무 하네 활공장 활공장 야 너부라 내가 봤을때 니가 제일 밑바락이다 니가 해야겠다 어 나 활 저는 새로운 길로 갑니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대 어머 세상에 바룬구 진짜 또라이급이다 멋살 이거 봐라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원산 복구 해줄게 바룬구 요쪽에서 또 와해 요쪽에서 렛딱씨 일로오세요 네 이쪽에서 보세요 그 위에 봐주세요 위에 다가오면 말해주세요 근데 용암 보으려고 계속 땅넓히거든요 스윙나 왼쪽길 왼쪽길 왼쪽에 누가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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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앙어새끼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많거든 뭐가 뭐메? 그러면 나한테 내놔 안돼 이런 이씨 아니 개쌍몸네 이런 이씨 아니 다이악아빠 풀갑을 어떻게 이겨 샹 하하하하 미친 로봇이 로봇이 우리집에 이게 자본의 힘이다 누워 죽wiet다 도와주기였봐 아하 그리고 악어님 죽더라도 다시 다이악 필갑만 익혀 줄 수 있었어 또 탈거야 아 안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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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됩니다 정품이 우리 갑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구출해 구출해 iday아갑업 다 쳐들어야됩니다 아NIE اب비까지 Bour loads 상대가 다이아가 빠 serpent 아님 다이 가는거 받아 탄거 아니야? 리필 가야됩니다 안뭐야 아 아님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엔더 진주 몰에 밀려한거 아니야? 7개 있어 7개 있어 7개 있어 노나먹어 노나먹어 야 탔다 탔다 안보여 야 나 다시 조금만 못쓰야 뭐? 조금만 야 성박들 빨리 보수해 들어온길들 어 나 들어온길로 나갈라그랬는데 나가면서 보수해 아니 들어온길로 나갈라그랬는데 돌돌돌돌 어 야 태웠어 갑시다 엔더진주 무적을 이용해 엔더진주 무적으로 조건을 사살하러 갑시다 저쪽에 엔더진주 쓰고 들어온네 다이아군깽이를 3개 만든거야? 야 막았어 용암 부어가 왜 예비용은 하나 있어야지 근데 다이아이에 물이 부어져있거든? 그렇듯 답변하고 가 어? 어? 어차피 못쓰고 야 돌이 그냥 튀어져 나오는데 여기는? 얘들아 치기 돌 넣는 거이야? 밀치기만 해도 이득 아닌가? 기계라고? 안돼 야 돌 이래버려 야 돌 이래버려 왜 안죽겠어 야 밑에 바퀴벌레처럼 살아있다 쟤 해 해 해 해 악키볼레야 야 너가 팔충류 좀 뿌려라 집에 벌레 들어갔다 야 빨리 나가봐 바퀴벌레 악키볼레 야 뭐야 나 다구니 깨졌어 다구니 깨졌어? 응? 나한테 그거 줘봐 야 근데 아구야 응 다구니 깨지기 쉽지 않은데 재밌는 거 하나 해줄까? 너블이 나한테 돌 줘봐 돌 새로운 다구 섹션 우리 다이아 깨졌어? 없어여? 다구니 깨졌어 야 준주 형 우리 다이아 깨졌어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왜 틱 뜨면서 방금 풀렸냐 방금 틱 뜯어 형의 손가락이 짧아서 아니 방금 봐봐 아이고 올라올라 어? 아이고 방금 아 진짜 너무 야 악호 어디가 아니 악호가 아래로 떨어진다며 아니 야 악호가 우리 물 타고 올라온다 물 끊어 물 끊어 물 끊어 야 야 야 1대1대5 악호다 여자 curso 1대1로 써쥬원 안żenie 1대1로 써쥬원 안ταν 1대1 L 안들 안돼 야 저기 pure 내려와 야 이래다보면 언제까지 죽지않을까? 아니 여기 도와달라고esi 아우 뭐쌍 조저 먹기야 조져! 1대1이라면서! 그게 아니라 집에 아고 갔다고! 아고는 우리 집이 없어! 우리 집 왜 이렇게 잘 쏠려 용암을 이렇게 도매하는데! 특수능력, 발동, 철계, 생산 아니 아고는 우리 집에 없다니까 자꾸 아고가 있대 아고야 뜨겁지 아고를 좀 뜨겁게 해서 여기 여기 리타야 뒤에 야 왔다 뭐야 이거 아빠 너는 혼자서 못 들어가 형도 고감에 갇히고 싶나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만드가 야 이 새끼야! 우리 아래스 따따리가 야 밑에 물 흘렀파벼어 저 새끼 존나 잘해 엔더 진저도 합법했는데요? 그래요? 야 빨리 지금 건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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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건만들어 야 무덤아 죽는다 죽는다 내가 가서 죽일거야 하나 둘 야 내가 지하에서 애들 다 냅고 있어 야 빨리 깨 야 리타 깨 지하 애들 다 있다고 야 방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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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꺼 깬다 애들 안 죽일게 죽여줘 죽여줘 안 죽일거야 우리 꺼 깼다 요감히 들어가 민희 너는 외 Jimin 우리 꺼 깬다 이 새끼 외민타 우리 꺼 깼다 아쿵 중력증 안돼 안된다 우리집 탈리겠다 탈리니까 우리 꺼 깬다 요옹 됐다 오 com 신나가 우리 거 깼어 못 깼어? 안 깼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용암 아버님이 지하에서 드림을 쳐 주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박물이 터! 야 못 써요! 같이 가자! 안 돼~~ 코로나가 지금 역병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 어딨나 봐야? 나못씨 그러지마! 나못씨 한번만 기회를 줘! 안 돼~~ 한번만 기회를 줘! 야 여기서... 어? 어? 으아악! 머리 끊겨. 나못씨 기회를 줘! 기회를 줘! 기회를 줘! 귀엽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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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달라고 아 나도 떨거든 멀쌤야 가자 멀쌤 출동 야 아고 올라오는데 한 명 디디딜 있을 것인가 나 상대팀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한 명 맞고있다 우리 팀 그것만 막아봐 나랑 같이 가서 아고 안 돼 안 풀렸는데 뭐 풀렸는데 연기하지 마 이새끼야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누나 한 번만 터쳐내 우리 누나 내가 말하는 타이밍이 남몸지 100놈 알겠지 자꾸 떨어져 밴을 넣으라고? 그거면 이길 수 있어 아 찌랄다 근신 아닙니다 누나 이건 나야 아 이거 너구나 다시 했어 다시 했어 왕괴한다 왕괴한다 아니 길이 끊겼네 하나 둘 내가 물에 들어가 길을 이어 그러면 아니 악어 어디갔어 악어 아래 없어 뭐야 악어 어디갔어? 너인줄 알았어 악어가 봉윤모 알았어 우리 일단 다이아 이뻐 미치겠어 아 저기있다 미친 새X 어디?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아 머리인데 아니야 뭐야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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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보다 아보다 우리 집 천장에 있어 아 아아 리타가 리타가 본거면이야 리타만 본거면 리타만 본거면이야 리타만 가 리타만 어딨어 리타는 어딨는데 못다왔어 못다 안 돼 팅맨 죽방 때려 안 돼 야 못다 태워 나고야 물 좀 끊어 물 끊었다 둘 셋 야 씨 리타야 어디갔어? 리타야 어디갔어? 리타야 어디갔어? 리타야 어디갔어? 나를 독도 까둔다 내 사랑도 웃긴 채 리타야 내가 지켜줄게 리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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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있어 리타야 도망가있어 잘 먹으면 어디서 났냐 꺼져 진짜 이쁜데? 좀 더 웃기네 나 낑겨 죽었어 우리 팀 화이팅 해봐 비켜봅시다 위에 못 쏴도있어 못 쏴도있어 천장에 아 그런데 얘네들 비밀창고를 발견했어! 우리 짱고래! 이 게임을 끝내러 가자 너부리 수비해? 네 나 돌 5개만 줄 알았어 야 뭐 사도 막아야돼 얘들아 안 돼! 안정했을 줄 알았는데! 어? 아고 죽었다 동민들! 다이아가봇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오 쉣 아 아까 문에! 넌 근데 이쪽이잖아 중둑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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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드만 어? 없네? 도매? 오케이 어딨어? 우리 집에 있어 타이암가 다이아라 다이아를 깼단다 아버님 이제 다이아가빠 나오기 힘들지도 아니 이미 끝났어 아이 괜찮은데? 핑맨아 네 다이아가빠 짤더라 다이아 맛이 들여 뭐야 아 근데 핑맨 다이아가빠 입어가지고 좀 빡세긴 했어 야 이 다이아가빠 녹여서 우리 심장을 만들자 나 다이아 가빠 신발밖에 못 신어봤는데 신발 그거 내가 벌어가지고 구찌 신발 산건데 야 우리 그러고 있는데도 멋사 깨고 있던겨? 이게 멋사 캐리라고요? 이게 남북너블 캐리가 아니라고요? 아니 이게 남북너블 캐리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래도 다이아 부셨어요 형? 아 우리 능력자 분리 두유끼네 근데 어쨌든 결국 결국 너블넘블드 기타팀이 우승한 거예요 원래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보러 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고 하고 난 노예였을 뿐이야 어이씨 긍정이였어 난 노예이야 나이